자 1장 17절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해볼게 우리 되게 많이 익숙한 개념이지 약수와 배수 그치? 한 번만 해보자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다시피 A가 있는데 B 곱하기 C가 되면은 A를 우리는 배수라고 부르고 B와 C의 배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B와 C는 A의 약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약수라는 말하고 인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거든 팩터 영어로는 재료를 팩터인거지 그러니까 A를 만드는 재료가 B와 C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녹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약수라는 말은 뭐냐면 수를 어떤 자연수 같은 걸 다룰 때는 약수라고 많이 부르고 문자를 그러니까 식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인수라고 많이 부른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은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얘의 인수를 얘라고 많이 불러 근데 예를 들어서 6이 2 곱하기 3이다 그럼 어때? 6의 약수가 2와 3이다라고 불러 그래서 수일 때는 보통 약수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을 다룰 때는 인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내가 아는 범위에서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인수분해야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자연수에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소인수분해 말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자 이건 뭐냐면은 소수인 인수들로 만드는 거지 인수들로 분해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경로를 하면서 막 그 무슨 사교육 없는 세미나 뭐 이런 거 하잖아 어떻게 하면 사교육? 수학 용어가 다 막 잘못됐다고 막 흥분하면서 소인수분해라고 하지 말고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라고 말을 해야지 왜 소인수분해라고 하냐고 막 흥분하더라고요 난 좀 어이가 없더라고 당연히 말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를 당연히 어떤 선생님이야 다 소인수분해는 아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나? 난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수학을 못했던 게 말이 다 용어가 다 엉터리라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더라고 되게 아무튼 좀 동의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더 느낌이 오지 뭐냐면은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우리의 철학은 뭐냐면은 지금 자연수를 대하는 철학은 그러니까 더하기로 분해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분해면 다 1, 2 되니까 1을 N번도 하면 자연수 N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쉬운, 너무 뻔하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어떤 자연수를 뭘 곱해서 얘가 되는지 재료를 하나하나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했다는 건 뭐냐면 비율하자면은 자연수의 화학식을 찾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 멋있는 말 했다 그치? 자연수의 화학식이다 소인수분해한 꼴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물 이러는 것보다 어때? 과학시간에 H2O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물질의 성질을 더 잘 알게 되지 뭐 뭐 아직 안 배웠을 수 있지만 이게 H2O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뭐 하지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무슨 결합이 생기고 이게 뭐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뭐 그런 생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길이 막 부크해갖고 막 보통 물체는 얼면은 부피가 더 줄어드는데 물은 특이하게 얼면 부피가 커지는 게 뭐 이런 성질 때문에 되고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뭐 지금 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물이라고 쓰는 것보다 얘는 H2O라고 쓰면 어때? 더 이 물질의 성질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자연수를 예를 들어서 12라는 자연수가 있다고 할 때 12라는 자연수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어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면은 이 자연수에 대해서 저 더 많은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얘는 2를 두 번 곱했고 3이 한 번 사용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금방 나온다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잠깐 말로 한 김에 자연수 있게 흘러가자 자 여기 지수가 1인 거지 그럼 되면 2 더하기 1에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2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면은 또 1 더하기 1을 하고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은 3 곱하기 2니까 6개가 된다 정말 그럴까? 한 번 확인해 볼까? 한 번 어디다 쓸까? 나 항상 얘기했어 너무 크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다 쓸게 12는 1 곱하기 12고 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했지? 2 곱하기 6이고 3 곱하기 4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더 커지면 4 곱하기 3이고 6 곱하기 9 뒤집히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지? 오케이 그래서 더 일반화 시키면 이런 게 돼 어떤 자연수가 n이 있는데 이거를 소인수 분해해서 P1에 알파1 P2에 알파2 이렇게 쭉 가서 Pn에 알파n까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해보면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화 시켜서 마음이 아파 이걸 일반화 시켜서 P1 더하기 1 P2 더하기 1 쭉 곱해서 Pn 더하기 1까지 더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된다 신기하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겠지? 어떤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한 꼴을 알면은 우리가 이 자연수에 대해서 더 많은 성질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의 예가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한 방에 나와 그치?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그럴지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2의 약수라면 2나 3을 사용해서 만들 거야 그치? 5나 7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들 수가 없겠지 당연히 얘를 갖고 만드는 건데 그럼 2를 최대한 몇 번 사용할 수 있어요? 2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게 2를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 있는 게 2를 한 번도 안 쓰거나 2를 한 번 쓰거나 2를 최대 두 번 쓸 수 있겠지 요건 한 번도 안 썼다는 건데 0승이라고 한 거고 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3은 또 어떨까? 3은 3을 쓸 수 있는 거는 3도 약수라면 3도 한 번도 안 쓰거나 한 번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한 번도 안 썼다는 걸 1로 씁시다 우리가 한 번도 안 썼다는 건 1이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냐면 이렇게 2도 한 번도 안 쓰고 3도 한 번도 안 쓰면 1이 나오지 약수가 2를 한 번도 안 쓰고 3을 한 번 쓰면 3이 나오지 2를 한 번 쓰고 3을 한 번도 안 쓰면 2가 나오고 한 번 쓰고 한 번 쓰면 6이 나오고 두 번 쓰고 한 번 쓰면은 4가 나오고 두 번 쓰고 한 번 쓰면 12가 나오지 아 느낌이 오지 느낌이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갖고 해볼 텐데 내가 몇 번을 풀 거냐면은 10번을 풀어볼게요 10번 자 10번 교재에 있는 10번을 한 번 풀어봅시다 방금 반대 까먹었어 미안 자 150이 있는데 150이라는 애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2를 한 번도 안 쓰거나 2를 한 번 쓰거나 2를 최대 쓸 수 있는 게 두 번이야 그치? 그 다음에 3을 한 번도 안 쓰거나 3을 한 번 쓰거나 그럼 5가 쓸 수 있는 거고 5도 한 번도 안 쓰거나 5를 한 번 쓰거나 5를 두 번 쓰거나 하겠지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어떠냐 이렇게 선을 내 마음대로 고른다고 하나씩 연결할 때마다 약수가 하나씩 나올 거거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5겠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1이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어때?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다 그치? 맞냐?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그럼 몇 개야? 어 18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가끔씩 보면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헷갈리는 건데 이게 이제 경우에서 해서 고배 법칙을 쓴 거지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여기서 하나 할 때마다 하나 두 가지 나오지? 그럼 여기서 한 이렇게 골랐다 하면 또 여기서 세 가지 나오지? 그러면은 다 세본다고 해봐 마음속에서 다 세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런 게 어때? 여기에 대해서도 여섯 가지 나오고 여기에서 여섯 가지 나오지?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지? 그러니까 6이 세 번 있는 거지? 그게 이게 세 번 있는 거지? 그치? 말 되냐? 알겠어? 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3이 3은 어떻게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하나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지? 이게 하나씩 늘어나서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지? 이거 약수의 개수 세는 법 알 거야 자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본문 설명은 다 했네 본문 설명은 다 했고 자 그럼 연습 문제에 와서 또 참거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참거진 문제 하나 풀어보면은 자 다음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엑스하여라 1번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맞지?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모든 자연수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약수를 가진다 이건 아니지 얘가 뭐야 방금 전에 했지? 방금 전에 1 1은 어때? 약수가 하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무한이 많다 당연하지 50, 15, 20 계속 하잖아 누가 낸 거야 이거? 이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왜 냈을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가 1의 자리수가 0 또는 2 의 배수면은 그 자연수는 2의 배수다 이것도 우리가 알지 당연하지 그치? 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려면은 앞에 아무리 길게 부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만 0, 2, 4, 6, 8까지만 보면 되지 그러면 우리 짝수라는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1의 자리수가 0 또는 5이면 그 자연수는 5의 배수다 우리 알지 이것도? 그치? 앞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상관없어 끝에만 0이냐 오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4의 배수 판정법하고 3의 배수 판정법 9의 배수 판정법까지 할 수가 있거든 그거 얘기만 조금 해봅시다 자 4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2의 배수 판정법에서 왔다고 보면 돼 2의 배수 판정법에서 왔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대로 확장이 되면은 8의 배수 판정법이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로봇처럼 외우지 말고 글씨가 안 예쁘다고 생각한다면 기분 탓이야? 아니 둘도 없는 명필이다 한석봉이 썼지? 자 그래서 아 뭐하냐 하려고 그랬어 난 농담을 하면 할 말을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어떤 수가 4의 배수인지 판단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로 들어오면 3,428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3,400 더하기 28로 보는 거야 그럼 어떠냐면 3,400은 34 곱하기 100이지 더하기 28이지 그럼 어때 여기가 여기 100이 있지 100은 무조건 4의 배수지 4 곱하기 25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4의 배수면은 얘가 4의 배수고 얘가 4의 배수면 얘도 4의 배수인 거야 그거 어떠냐면은 수가 아무리 길게 나열이 됐다 하더라도 끝에 두 자리만 봐서 얘가 4의 배수면은 이 전체가 4의 배수야 오케이? 당연하지? 같은 방식으로 얘가 8의 배수인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자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가면 돼 자 이걸 지우고 말끔하게 지우고 씁시다 자 또 써보면은 똑같이 얘를 어때? 3000 더하기 428로 봐 3000 더하기 428로 보고 이거를 3 곱하기 1000에 428로 보자 그러면은 1000이 어때? 1000이 8 곱하기 125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8의 배수야 앞에 세 자리 이상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무조건 8의 배수고 428이 8의 배수니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8의 배수고 얘가 8의 배수면 얘도 8의 배수다 그치? 오케이 요게 428이 8의 배수인지 재빨리 스캔을 해보면은 안 되지 이거는 얘는 8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때? 2의 배수인지 판단하려면 끝에 한 자리만 보면 되고 4의 배수인지 판단하면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고 8의 배수인지 판단하면 끝에 세 자리만 보면 되고 하나 더 가서 16의 배수인지 판단하면 어때? 끝에 네 자리만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일반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막 외우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힘들어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이 아무리 공부해도 재미가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고 그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물줄기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럼 수학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수학 사실 재밌어 느낌 그 재미를 알면은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어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3의 배수 판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3의 배수 판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 자 이걸 쓰자 자 이거랑 연관해서 또 9의 배수 판단법이 나올 거고 뭐 그 다음 뭐 81의 배수 판단법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건 안 할 거야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문제 있는 대로 보면 423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423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400 더하기 20 더하기 3이라고 봐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또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99 더하기 1로 봐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인데 이거를 9 더하기 1로 봐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봐 빨리 되지 뭐 전혀 태클 걸 거 없어 100을 99 더하기 1 10을 9 더하기 1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3의 배수란 말이에요 3의 배수는 다 앞으로 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4 곱하기 99 더하기 2 곱하기 9 노란 부분으로 빠졌고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밑에 있으면 아슬아슬한데 4 더하기 2 더하기 3만 남겨라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야 얘네들이야 이게 이거야 그럼 어때 아 이게 노란색으로 쓰자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겠지 그치? 아 근데 그럼 한번 확인해 봐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어때 9가 되니까 3의 배수니까 얘가 3의 배수니까 얘도 3의 배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각 자리를 그냥 더해서 그 수가 3의 배수가 되면은 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지 이렇게 큰 수가 3의 배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더해서 확인을만 하면 된다 9의 배수 똑같이 얘네가 이미 9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가 9의 배수면 얘도 9의 배수지 근데 얘가 9의 배수네 정확하게 9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9의 배수다 그러니까 9의 배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훨씬 작은 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무작정 외우지 말고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한번 체크해 볼래? 우리가 지금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체크해 보자 자 보면은 소수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 다 써볼까 일단 7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의 배수 판정법 했고 3의 배수 판정법 했어 5의 배수 판정법 당연히 알지 끝에 0이나 오면 되지 6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겠지? 됐지? 그치? 6의 배수인지 판단을 그 다음에 8의 배수 판정법 했지? 9의 배수 판정법도 했지? 그럼 남은 게 뭐야 지금 7의 배수 판정법은 왜 안 할까? 좀 복잡해 7은 좀 소수로 이게 좀 되게 당연히 2나 3도 소수지만 얘는 좀 이게 7은 특히 이제 그 10하고 궁합이 안 맞는 수거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7의 배수 판정법은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 근데 되게 복잡해서 아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거야 이건 잘 안 물어봐 그래서 운이 이 정도 하면은 아 1부터 그러니까 2부터 9까지 그러니까 12의 자연수로 배수 판정법을 다 한번씩 훑은 거야 그치? 그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로봇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그러면은 다 설명했나? 내가 풀어야 된다 아 그 다음 12번 아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요새 좀 수업이 길어지고 있지 뒷부분으로 가니까 자 12번 하나만 해보자 이건 좀 어려워서 열심히 설명해야겠다 자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얘가 N은 P 곱하기 Q래 그 다음에 N의 약수의 합이 약수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N 플러스 8이래 그럼 이럴 때 N은 얼마니? N은 얼마일까? 어렵지? 아이고 잠깐만 어렵지 이거? 어려운데? 자 음 어떻게 할까? 일단 한번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꿔보자고 N의 약수의 합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약수가 뭐 있어? 약수 다 써보면은 약수를 리스트업을 다 해보면은 자 약수는 1이 있고 P가 있고 Q가 있고 P 더하기 Q가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지 P 더하기 Q라는 건 그냥 N이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N이 N 플러스 8인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항상 우리 신나는 거 그 다음에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지우지 말고 쓰자 다음 줄에 쓰면은 여기다 쓸까? P 더하기 Q는 7이 되겠지 지금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 얻은 정보가 뭐냐면은 P 더하기 Q는 7이야 그리고 PQ는 소수고 아 글씨가 그러면은 두 소수를 더해서 7이 되는 거에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어때?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2하고 5가 있겠지 그럼 또 있나? 3 넣으면 4 안되고 이거 말고 없지? 그치? 3 넣으면 4가 되는데 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PQ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는 이미 했고 6도 안되고 그치? 그럼 이거밖에 없네 찾았네 그치? P하고 Q는 뭐다? P는 2고 Q는 5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N의 값은 얼마야? N의 값은 P 곱 따라서 N은 N은 P 곱하기 Q 해서 10이 될 거다 그치? 오케이 자 이건 어려운 문제여서 내가 한번 풀어봤어 이거는 자 약수와 배수해서 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소인수 분해에서 얘기를 해봤고 소인수 분해는 뭐냐? 소수인 약수들의 고부로 표현하는 거지 주어진 자연수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마치 물을 H2O라고 쓰면은 더 잘 이해하듯이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그거의 하나의 이해가 뭐냐면은 뭐야? 약수의 갯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설명한 게 뭐가 있었냐? 아 배수판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배수판전법이 2의 배수판전법, 4의 배수판전법, 8의 배수판전법이 연관이 있고 3의 배수판전법, 9의 배수판전법이 연관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배수판전법은 연관이 있었다 아멘